보겠습니다. 인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지난달 24일에 인도의 카슈메르 지역 좀 외신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이름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접경 지역인데 군사적 긴장관계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인도 쪽에 비둘기 한 마리가 가정집에 드나드는 것 때문에 긴장관계가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평화의 상징인데 왜 비둘기가 날아들었는지 긴장관계가 높아졌냐면 이 비둘기 스파이 혐의를 받아서 경찰에 체포됐답니다. 아니 어떻게 비둘기가 스파이 혐의를 받습니까? 현재 언론에서는 암호가 써진 비둘기가 지금 카투아 지역에서 발견돼서 구금돼서 조사받고 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경찰 관계자 이야기는 이 비둘기의 양쪽 다리에 고리가 달려있는데 한쪽에 몇 개의 숫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암호처럼 추정이 된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발견한 주민이 아 이거 이상하다 뭔가 암호인 것 같다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숫자가 적힌 고리를 매달고 있었기 때문에 스파이로 의심을 받았다.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요즘이야 전화를 하면 되고 옛날에는 모르스부어가 있었는데 그전에는 서신을 전달하는 비둘기라고 해서 전서구라고 하죠. 그것이 비둘기의 특성상 이른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귀소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훈련을 시킬 경우에는 이와 같은 스파이로도 되는데요. 실제로 2차 대년까지도 사실 통신 감총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비둘기 같은 어떤 살아있는 생명을 전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긴밀히 유의를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우연하게 잡힌 것이 파키스탄하고 인도의 접경 분정 지역인 하시미르다 보니까 거기에 알 수 없는 번호가 적혀 있다 보니까 결국 이 부분이 스파이 비둘기가 아닌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실을 아직도 먼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민감한 지역이었다는 건데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15년 뒤에도 국경 지역에서 비둘기 한 마리가 발견이 됐는데 아예 쪽지를 매달고 있었습니다. 우르도하고 전화번호로 추정되는 숫자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비둘기 역시 스파이 혐의로 구금돼서 조사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둘기 어떻게 조사를 해야 돼요? 진술을 받을 수는 없죠. 그래서 당연히 혹시라도 이 세 장이 가두는 상황에서 카메라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전자기기 같은 것을 특수 장치를 부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세밀하게 조사를 했다고 하고 무엇보다 고리에 숫자가 적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숫자가 무슨 암호 같은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을 조사를 했는데 특별하게 나온 게 없다고 합니다. 숫자에서는. 게다가 이 비둘기 처음 발견한 사람은 이 비둘기가 파키스탄 쪽에서 왔어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또 그 말 막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화번호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02 이렇게 해서 아마 인도에 쓰는 전화번호와 파키스탄에 있는 전화번호가 다를 텐데 그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 집 비둘기다라고 하기 위해서 주인의 전화번호를 써놓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단순한 그런 소유자임을 알리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스파이처럼 특별한 어떤 모습 부호를 넣는 것인지는 아직은 모르고 있는데 결국 그 사이에서 녹아나는 것은 비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렇게 비둘기를 체포한 지 이틀 뒤에 어떤 일이 또 발생했어요? 주인이 나타났어요. 주인이 나타나서 스파이 아니라 내 반려동물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나는 4km 국경 지역에서 떨어진 마을에서 사는데 스파이 절대 아니니까 나를 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인도 총리에게 비둘기는 평화와 사랑의 상징이다. 비둘기를 제발 돌려주십시오 하면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인도 있는 비둘기가 왜 인도까지 날아온 겁니까? 인도, 이 파키스탄의 남성 같은 경우는 비둘기 애호가라고 합니다. 한 10여 마리 넘게 키웠었고 이슬람 신동 모양이에요. 라마단 축제 때 이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행사 우리로 치면 방생 같은 그런 걸 했는데 그게 지금 날아왔던 거고 거기에 달려있는 숫자도 수상한 게 아니라 자기 전화번호라고 주장을 했습니다.